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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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좋아하는 물고기야 야 허야 저 위에 물고기 내꺼지? 내꺼야 누가 주셨어? 이거? 아줌마 너 같이 갔다왔잖아 부동산 아줌마가 좋다 너 많이 키우라고 물고기도 줬지? 응 여기는 우피양들 그리고 블루케이지 아니야? 이것도 같이 가져온건데 잉어 3마리가 있어요 밑에는 아직 세팅이 덜 되어있고 아빠 얘네 블루케이지 이거 이거 말고도 우왕이 몇개 더 있는데 아빠 이건 뭐야? 애들 취미가 아빠 취미가 되었는데 여기가 줬다니께 아빠여 코에 눌러져있어 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여 코에 눌러줘 고맙다 고맙다